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프너 순서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정치 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SBS 박문신 논술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긍정평가는 51.8%, 부정평가는 43.1%,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라가고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긍정평가 큰 폭의 변화를 보였는데 왜 이런 지지도 변화가 일주일 만에 나타났는지.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의 평가를 여러분과 함께 들은 뒤에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의 지지율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른바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 뽑기 그런 부분들이 대중적인 어떤 상당히 비난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민심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일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정적인 뉴스들. 여기에 대한 반강, 그래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정부의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쪽으로 쏠린 것 아니냐.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윤태원 실장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한일 충돌이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정부 쪽으로 힘을 실어주자 이런 게 진보 정권에서도 그랬고 보수 정권에서도 그랬고 통상적인 현상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힘을 실어줬는데 그 힘을 실어준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장기적 과제겠죠. 그러면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날짜별로 한번 볼까요, 날짜별로. 날짜별로 한번 보면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긍정평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16일 날 올라갔다가 17일 조금 떨어졌다가 18일, 19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부정평가도 16일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부정평가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뭐 특기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박문신 의원?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이면. 15일이 저게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좀 종합적으로 톤을 높여서 발언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청와대라든지 청와대 참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발언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15일 발언이 있으니까 16일부터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15일 발언하고 나서 16일부터 그 효과가 나타났다. 장성철 소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기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보고 나서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3.6%포인트 올랐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른 정당들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과 지지율 하락폭, 거의 비슷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성철 소장? 먼저 정당 지지위로부터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 대한 불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너무 못해, 나 너무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로 하는 게 그렇다고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나 우리는 더 싫어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신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떠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도 항상 고정적이 되어있는 45% 내외의 부정적인 평가예요. 이것은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잘하고 경제적으로 일본과 대척점을 얘기를 하더라도 공구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45% 내외에서. 이것은 향후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고요. 아무리 여당이 우리나라를 진영과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정권에 안 좋은 일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반복이 되면 지지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장서철 소장은 언젠가는 급락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일주일 만에. 평소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건 당연하게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같은 말씀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걸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이 큰 변수가 대통령의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윤태근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전에 리얼미터의 본부장도 같은 인터뷰 내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힘을 실어주자. 일단 싸움이 붙었다. 싸움이 붙었으니까 일단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일단은 싸움을 하는 주체에다가 좀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서 일본에 대응하겠다 이런 일단 폭넓게 퍼져 있는 국민들의 정서가 일단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일 간의 대결 이런 것이 있었을 때 항상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또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이 현 상황을 어떤 항일전 이런 걸로 규정을 하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꼭 그래서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측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 감정은 계속 국민 감정상 이런 기조는 계속 먹힌다라고 판단을 할 테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기조는 조금 더 강경 기조는 지속될 수 있겠다는 예측도 함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보면 말이죠.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직전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2월 3주 차에 26.8%, 5월 2주 차에 34.3% 정점을 찍고 7월 3주 차 전당대회 열리고 나서 이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의 엇비슷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장석철 소장은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 대한 불신 여론이 이만큼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때 뒤에서 우리를 정부가 대응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거나 법원의 강제징용패상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친일파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문제는 대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뭐 이런 여론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당을 보면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뭐 예컨대 여권이 이분법적으로 해서 정략적으로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럴 의도가 있을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한국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왜 자꾸 판판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냐는 거죠.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막 이상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 프레임을 알면 자기들이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늘 자유한국당 최근에 보면 말이죠. 아까 장서철 소장님이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보수신문의 칼럼도 보면 정부 여당에 가령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진보적인 논조의 신문에서도 그 지적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나오고 그쪽 신문에서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능력 부족이고 정치력 부족인 거예요. 이런 좋은 이슈가 나타났는데도 어쨌든 개인적인 흠결, 실수 이런 잘못된 판단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 그럼 대한정당, 한국당 이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본의 무역 경제 도발 이런 것은 어쨌든 한국당이 이슈를 주도해 나갈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상황을 보면 참 민주당에서 어제 참여 선거, 자민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높아진 거 보면 한일 간의 경제 도발 문제가 양쪽 정권에 아주 정치적인 이득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양쪽 경제계에는 좀 여러 가지 실패와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양국에서 내부적으로 한일 경제 문제를 좀 국내 정치 이용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우려되네요. 황교안 대표가 조만간에 아마 이번 주 중에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발표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이 나온다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하나만 한 또 정부의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도 올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축이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대일 관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존하고 있는 국회 문제. 물론 이건 원내대표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추경 문제를 포함한 국회 문제. 이게 전혀 진척도 없고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해법 내지는 원내대표와의 정치적 조율 과정을 거친 새로운 대안, 이걸 내놓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청와대 회동 때 합의했던 어떤 여야 합의 구성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당내의 뭐랄까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건 오늘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안,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국회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 추경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경훈 원내대표의 조율 결과 이거에 따라서 주 후반 또는 이번 주 주말쯤에 혹시 관련된 어떤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부 여당에 일본에 대한 대응책 놓고 또 정부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이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